오늘은 어린이날 다들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세상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텐션을 끌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야, 먹어라, 이거 어 먹어 아니, 밥을 먼저 먹어 야, 누가 저 집을 1차로 가니? 먹으러 갈 거야, 먹으러 갈 거야 아, 갈 거야? 어, 갈 거야 한 번? 한 번? 이거 원래 비닐장갑 어, 장갑이 있었는데? 먹어 일단 자, 이제 둘 오케이 벌레가 아, 자꾸 치지 마 하나, 둘, 셋 뭐 먹을래? 뭐 먹지? 나는 다 맛있어 다 맛있고 아니면은 아예 모듬전? 모듬전으로 하나 당겨가지고 한번 어, 비주얼 한번 보든지 좋아? 일단 모듬전 하나에 점만 시키고 우리가 또 막걸리로 갈 거야, 아니면 소주로 갈 거야 맥주, 소주, 막걸리 전 막, 막걸리 일단 한 잔 갈까? 막걸리 한 잔 하고 조금 이따 좀 너무 배불러다 싶으면 뭐 소주로 갈 거야 어 어 막걸리를 먹고 어 그 다음에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게 깔끔하다 막걸리를 먹고 소주를 먹으면 깔끔하다고? 어? 막걸리를 먹고 소주를? 막걸리를 그냥 건배만 하고 살짝 달래주는 느낌? 성전은 뭐 약간 배부르면 그냥 소주로 가고 응 아 사장님 네 주문할게요 저희 모듬전 하나랑 지평 하나 주세요 네 쪽 아니었나? 아, 네 이거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저는 노년동 쪽 창원에 맥주 한 거랑 아, 오늘 또 사이다 아 아 오늘부터 술 안 먹을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어디 보면은 목요일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 고정이잖아 그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목요일보다 월요일이 좋을 거 같아 목요일보다 월요일? 응 왜냐면 목요일은 사람 많아 아, 그래? 왜냐면은 직장인들은 어 목요일부터 맛이 어려워 아, 그래? 그러면은 일단 5월은 목요일로 일단 해보자 일단 뭐 양파장에 김치 한 잔 할까? 아, 오케오케오케 아이고 그렇다 아 아 아 아 아 아 첫 잔은 원샷 아니야 안 돼? 응 아, 이 형 옛날 버릇 아직 있네? 하하하하 왜 그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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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무랑 같이 못 마시니까 좀 아쉽네 나도 이제 생각을 했어 나도 이렇게 해놓고 앉아서 같이 할까 했는데 그거보단 찍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왜냐면 성재 먹을 때 더 타이트하게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아 아 그게 맞지 일할 땐 일해야지 어 프로네 프로 난 오늘 요즘 술방 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성재랑 형한테 갑자기? 그리고 나에게 어 아 나는 술을 잘 마시고 있는 걸까? 음 대답해 줄게 아니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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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형 이게 그 더 들어볼 것도 없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술 먹는 거 잘 아니야 술을 잘 먹는다라는 게 진짜 양이 맞느냐 아 술을 당신은 잘 먹습니까? 아 근데 그 잘이 한 세 가지의 의미인 거야 어 옛날에는 좀 양으로 생각했잖아 양이 많은 거냐 행복하게 먹느냐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지장이 없느냐 예전에는 행복하게 많이 먹고 다음날 아무 시장이 없었지 진짜 어 그렇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성재랑은 한 달에 35일을 마셨으니까 그렇지 어 근데 그때는 진짜 속도 괜찮았고 무방 2일로 아니 뭐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면 35일 정도로 먹은 듯하게 그냥 35회 정도를 먹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횟수로 따지면 훨씬 1,2,3차로 따지면 훨씬 많지 한 70차 정도는 됐겠지 하루에 3,4차 정도는 따지면 거의 하루를 안 쉬었으니까 전차를 그렇지 왜 그렇게 술을 근데 재밌었어 좋았고 그리고 속도 안 아팠고 요새는 이제 하루 이틀만 연속으로 이제 그 정도로 먹으면 이제 한 3,4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치 물론 그렇다고 막 엄청 막 우리가 나이 든 건 아니지만 아저씨가 되기는 했지만 와 속이 안 체질이 안 맞나 봐 체질이 엄청 우리가 술을 잘 받는 그런 체질은 또 아니기는 한 거 같아 확실히 응 약간 잘못 배웠다는 느낌이 드는 과단에 아 술을 잘못 배웠다 어 나왔어 주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요것이 다는 아니니까 모둠전의 1차 아 이게 육전 육전 호박전 두부 이게 아 동태전 요거는 양 딱 좋다 나는 너무 많지도 않고 아니야 더 나와 더 나와? 이게 1차 아 더 나와 아이 그럼 이게 뭐 어쨌든 먹으면서 음 이게 조금 아 이게 조금 아 상모를 먹어봐 잠깐만 응 컴온 야 뜨겁다 많이 뜨겁다 뜨거워 뜨거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지 굽자마자 먹어야 돼 저는 맞아 나랑 형제랑 좀 비슷하잖아 그 술 먹는 그 양과 장거리거든 우리 다 아 오래 우리 맥주는 여기 또 맥주킬러 또 원투 있잖아 어 내 주변에서 맥주는 진짜 나 이제 맥주 안 돼 수후 수후 담에 대 담에 대스 응 안 돼 안 돼 응 막걸리는 괜찮나? 아 그니까 이게 나도 길게 먹으면은 나도 길게 먹은 만큼 후유증이 길게 가는 거 같아 막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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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이게 막걸리 먹다가 배부르면 또 소주 한 잔 먹다가 또 집에 도착하면은 또 허전해서 맥주 한 잔 먹다가 우리는 술을 잘 먹고 있나요? ㅋㅋㅋㅋㅋ 써니 형이 제일 양호한 거 같고 응 그니까 과거에 그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형 같은 경우는 막 술 땜에 뭔가 어떤 사건 사고 유말린 적이 없지 어 그니까 뭐 이 일에 뭐 지장이 생기거나 막 그런 모습은 못 본 거 같아 창모도 보면은 술 먹고 해도 뭐 그렇게 막 뭔가 스케줄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나도 그랬어 응 아 일 있으면은 오히려 송재 너가 그니까는 술을 좀 자제를 잘 하지 좋지 중요한 일 있으면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너가 아니까 아니 그리고 곧잘 했어 일도 잘했는데 응 요태가 아니라 나는 좀 됐는데 이게 먹다 보면은 양도 옛날처럼 안 못 먹거든 이제 근데 조금 약간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씩 그냥 오래 그냥 이게 깨 있으면은 그냥 조금씩 좀 계속 막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응 몸도 늘어지고 막 계속 막 난 나태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거 같아 응 확실히 나는 술을 아예 안 먹긴 해야 되는 거 같아 응 요즘 같은 그거를 내 상태로 보면은 나는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아 그래? 응 아 물론 좋아하지 물론 좋아하는데 술을 막 술을 막 먹어서 막 대단하게 좋다 막 이런 적도 크게 없었던 거 같고 어 물론 그러니까 근데 즐겁게 먹고 막 이랬을 때는 잘 먹고 했어 나도 어느 순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오늘은 진짜 나 잘 먹는 편인 건데 응 오늘 너무 말랐어 진짜 아니 7kg가 빠져버린 7kg가 나도 싫어 마른 게 돼 그러니까 아 이거 생선전이었네 동태전? 동태전인 거 같아 응 요즘에 좀 그런 사람 부러워 이렇게 점심이나 뭐 먹을 때 딱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아 맥주 너무 맛있다 그러고 딱 다시 복귀하는 일상으로 응 다시 그런 게 옷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프로페셔널해 보여 야 술에 있어 술에 있어 술에 있어 아저씨러운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치면 내가 진짜 후로였지 아이 거의 뭐 정제는 뭐 후로지 나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술 마시고 또 연습하러 가고 연습 끝나면 또 마저고 잠깐 짜고 다시 또 나가고 넷캔의 만 원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 한 캔 딱 사서 슬그냥하게 먹고 말을 말아야 되는데 넷캔을 사버린 4캔 사서 1캔 조지고 3캔 들고 가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잖아 그치 현명한거지 응 그게 근데 성재는 안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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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나도 모르겠는데 아 되세요? 나는 근데 2만원어치를 사지 4캔에 만원인데 1캔만 마시고 3캔을 넣어놓는게 아니고 2만원어치를 사서 4캔을 먹고 만원어치를 이제 어 약간 그런식이지 일본 분들도 전 좋아하나? 주짐이 한국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거같죠? 전 좋아하지 일본이 전 요리 비슷한게 오크노미야끼런거 아닌가? 반죽 붙여갖고 2차전 우와 감사합니다 형은 전 중에 무슨 전이 제일 좋아? 나? 응 아 사실 음 다 좋아해 사실 나는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니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좀 하나만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아 이중에? 네 이중에 하나만 시킨다? 여기서 전 중에? 네 전 중에 전? 하나 둘 셋 하면 찍어볼래? 하나 둘 셋 하면 찍어볼래? 아 이중에서 하나만 시킨다면 나는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역시 여기서 그냥 확 갈리네 어 나는 굴전이지 역시 고급이야 아 고급이 아니고 나는 굴을 좋아하니까 아 나도 굴 좋아해 어 굴 중에 그러면은 굴요리 중에 뭘 제일 좋아해? 굴요리 중에? 어 굴요리들이 다양하잖아 아 예를 들면은 나는 굴을 이렇게 먹는게 제일 석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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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 quartz Alrighty Confused 쌩엔 쌩엔 석 iran 아 석ậy 하면 돼 석회는 돼 어깨에 낀 거고… 석화 석화 이렇게 생으로 어 쌩으로 딱 해가지고 아닐고추 거기에 딱 그 타바스코 든때 뿌려가지고 레몬스랑 응 딱 해가지고 레몬 타바스코 아 맛있지 막SE 올리브 되게 딱 어 유럽식이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와 석과를 유럽식으로 오이스터 느낌으로? 오이스터? 오이스터 집은 화이트 와인이라 해가지고 오이스터 베이 오이스터 베이도 화이트 와인이라 아카사카에 되게 유명한 그 오이스터 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먹는 걸 배웠거든 근데 난 그게 난 제일 맛있어 아니면 아예 그냥 익혀 먹고 그냥 탕 같은데 넣어가지고 아니 하나는 그거고 속해? 한 번째는 내가 요즘에 조금 그래도 밥을 먹으니까 음식 얘기 나오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다 나면 하나만 먹으라면 나는 고기 김치전이긴 한데 아 여기 고기 김치전 기가 막히지 여기에 고기 김치전은 없으니까 먹어보고 아니 여기 깻잎 안에 고기 들어있는 거 아니야? 어 맞어 근데 고기 김치전은 좀 약간 비주얼이 달라 이 김치전이랑은 약간 좀 더 달라 내가 고기 김치전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김치전이 계속 부쳐주면 거기에 고기를 좀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기랑 같이 구워주는데 그때 이거 해서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 생각도 나면서 하 좋지 고기 김치전 맛있고 솔직히 다 좋아해 고추전 너무 좋아하고 녹두전도 좋아하고 도구전 당연히 좋아하고 육전 맛있지 아 근데 형 굴.. 굴전이지 굴전이지 아무 때나 못 먹고 굴전 생각하니 이건 동절기 거잖아 겨울 돼야만 먹을 수 있어 지금은 없어 저거 아 나 소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먹을 수 있어 난 이것도 좋아해 고치 이거는 제사 때 많이 나오는데 아 그치 그치 내가 약간 꼬마이 맛이라 헬 이런거 좋아할까 우리 이거 먹으러 다니는 이 콘텐츠 이름 짜야 되는데 이름? 성지향권 그거잖아 먹을 텐데 먹을 텐데 아 그거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 성지의 목소리가 어 약간 그런 느낌 좋은거 그러면 우리는 먹을 건데 살짝 벗어나는거야? 먹을 텐데 이거라며 먹을 건데 베리에이션 살짝 좋아가지고 아니야? 아니 뭐 빨리 봐봐 너무 떨어뜨릴까? 먹을 건데 내가 고민할게 목요일날까지 내가 고민해놓으라고 할게 먹을 텐데 다음주는 일단 계획 한번 해보고 서울에 있는게 조금 많아 기동력이 좀 떨어져 서울에 있으면 돌아다니는게 힘들다고 하잖아 바람도 쐬고 싶고 또 서울에 들뜬 사람들이 많아서 동남아도 한번 가고 나 지금 얼굴 빨개졌니? 나는 까매 형 나는 여기 봐봐 나 지금 너 일로 앞으로 와봐 너랑 나랑 이게 차이 느껴져? 좀 빨간거 같던데 나는 지금 엄청 까맣고 너는 약간 조금 살짝 밝을 해야 한거 같은데 아예 창모가 잘해주겠지 와 진짜 덥기는 덥다 또 왔어 두 마리 이거 딱 카메라 끄자마자 텐션 갑자기 겁나 올라가는거 아니야? 대부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끈 다음에 살짝 켜놓잖아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네 적당히 맛있게 잘 먹고 조심히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음악으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저기 인스타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했어? 작년에 이제 촬영했던 영화 이번에 일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그거를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그거 했으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슈퍼노바 핑클럽 홈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 이게 또 언제 올라갈까 그럴 정도이지만 네 체크해서 좀 봐주시고 아무튼 오늘 창모 감독님도 고생하셨고 찾아봅시다 네 앞으로 아니씨 자주 봐요 네 내꺼 되고 용 짠 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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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